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어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증상 전조정상이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어서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면 초응급입니다.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빨리 의료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대요. 과연 그 증상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혈압이 높거나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혈압이 조절이 잘 되지만 언제 어디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혈압으로 관련돼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주의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심하게 오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은 급성적으로는 큰 스트레스가 오거나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교감신경계가 급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박동이 굉장히 올라가고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특히 콩팥이나 심장이나 뇌는 혈액을 그때그렇게 잘 공급을 받아야지 생명활동이 유지가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것을 혈액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장이 혈관을 더 크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압력을 더 크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 큰 스트레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들이 쌓이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혈관에 센 압력이 전달되니까 혈관이 타격을 받겠죠. 혈관이 타격을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거고 또 심장이 무리하게 되겠죠. 혈액순환을 자꾸 시켜야 되니까 심장이 무리하게 되면서 심장에 무리가 오거나 심장이 피로한 증상,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또 결과적으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고혈압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혈압이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항상 올라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급하게 올라가면 또 급하게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갔을 때 우리 몸에는 신체 허혈, 장기 쪽에 피가 전달 안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뇌출혈도 많이 발생하지만 뇌조혈증도 많이 발생하는, 피가 안 가는 그런 어떤 질환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기납니다. 그래서 혈압 상승으로 인한 후혈증이 어떻게 발생할지, 누구에게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혈압 상승으로 인한 후혈증 발생은 서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고체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사고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신기능이 저하가 되는 경우처럼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기도 되죠. 뇌에 취약한 부분이 터져서 뇌출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약해보면 잘 살펴보면 결국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갑자기 수면위로 돌출하면서 큰 불행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은 평소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혈압 합병증,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우리 몸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전조정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식이 혼란해지거나 신경압적 정상이 발생합니다. 손발이 마비가 되거나 손발이 갑자기 한쪽 손이 저리거나 한쪽 발이 저리거나 의식이 희미해지거나 여기서 뇌압이 상승되면서 뇌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의 장애가 온 것, 그리고 뇌쪽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뇌에 세포가 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의식이 혼탁해진다, 신경압적 정상이 발생한다, 초음급입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거죠. 눈은 굉장히 예민한 기관입니다. 우리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가 흐려지겠죠.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의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코피라고 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여타 다른 증상들하고 같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고혈압 환자, 특히 혈압이 조절하지 않던 환자가 코피가 심하게 난다고 한다면 말초혈관, 코에 있는 혈관이 터진 거고 이것은 뇌라든지 경동맥 쪽에 이미 타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피가 갑자기 심하게 난다면 고혈압, 초음급 상태를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이죠. 혈액순환의 공급이 안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장이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죠. 심장이 무리하게 되면 심장 허탈 상태가 되고 이런 것은 피로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 신체에 재료된 공기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흉통,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심장박동이 막 증가되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하게 되는데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관상동맥으로 가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 자체도 혈액순환이 좌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커져 있거나 심장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의 기능은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발생하는 질환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성입니다. 가슴, 특히 왼쪽 가슴이 아프면서 빠개질 듯이 아프고 턱이나 겨드랑이 어깨 쪽으로 터지면서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있다면 반드시 이거는 초원급 상태니까 진료를 빨리 발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심장박동이 뛰는 것이 느껴지거나 굉장히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심장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장이 피로해 있다는 증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시건탁, 증여학적 증상, 시야의 흐려짐, 코피, 피로감, 흉통, 불규칙한 심장박동. 이것은 고혈압으로 인한 우리 몸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이때는 담당 주치의에게 빨리 연락을 취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바로 129를 부르거나 언급질로 가시합니다. 골든타임이 우리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